안녕하세요 애니벅스 교육부 박민희입니다. 오늘은 연합시험 우수작 2탄으로 칸만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영국 BBC의 신작 아워주의 첫 문장은 동물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다는 것이다 라고 시작한다. 미래의 어느 날 인간 유전자의 이식으로 동물들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 상황을 상상하여 표현해보시오. 오늘 주제는 동물들에 관한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로 이제 만화랑 이미지 보드, 상황 표현을 자유롭게 그려내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칸만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나무늘보가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텃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이 일을 하러 간 부분에서 반대의 역할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주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컬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약간 옐로 톤의 녹색 컬러 하나랑 블랙 그리고 나머지는 모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컬러라서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오히려 컬러를 굉장히 많이 쓴 그림보다도 이런 그림들이 시선을 잘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럴 때 꼭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충분히 있어야만 이렇게 모노톤 그림에서는 이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그림이 높은 포인트를 받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캐릭터의 생김새입니다. 이 캐릭터의 생김새나 동새가 굉장히 만화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인간의 동새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대비가 되는 동새가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칸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구축샷이라든지 앵글들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기가 굉장히 편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잘 이어지게 수미상관으로 구성된 그림은 이런 구조가 사실 많이 쓰이긴 하지만 많이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좋은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모노톤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까 그림도 약간 노란톤의 초록색이 깔려 있었는데 이번 그림도 약간 옐로우톤으로 깔려 있죠. 굉장히 연하게 옐로우톤이 약간씩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붉은 톤이 약간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게 캐릭터가 보면 일반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아저씨 캐릭터, 동사장 인부 이런 식의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클로저 컷 대비를 너무 잘 썼죠. 여백을 남겨주면서 대비를 맞춰주는 게 지금 밑에도 보면은 블랙이랑 대비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 공사판에 일하시는 아저씨 분과 대비되게 너무나 귀여운 발티즈 강아지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창작으로만 가능한 여기 보면 대사가 정말 아찔한데요. 귀여운 그림과 대비되지만 이제 뭐 집이 축산농가였어 죽었어요. 되지는 안 된대 정말 살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안정적인 드로잉 드로잉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드로잉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연출, 연출 컷들이 첫 번째 그림에서도 연출이 괜찮았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런 대비감이 배경에서만 보여주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클로즈업이나 배경 컷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칸만화 초보 학생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릭터만 계속 나오고 배경을 혹은 개체를 별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보다는 배경을 많이 써주는 게 세련된 연출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귀여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앞서 그림들이 약간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 그림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개구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개구리들이 서로 얘기하고 언니랑 동생의 우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메시지가 중간에 들어가긴 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간과 동물이 같이 생활할 때 차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혹은 인간과 동물의 계급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제에서 애초에 약간 개급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려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장르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컷이 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개구리 동생이 이제 면접 소개팅 이런 걸 나가면서 소개팅에 개구리라서 까이고 그리고 이제 언니랑 같이 우애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도 있고요.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린 게 개구리 캐릭터라는 걸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혀를 삐죽 내민다든지 인간 캐릭터가 할 수 없는 걸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연화 무수작 특징으로는 약간 이렇게 제한된 컬러를 썼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컬러링을 하거나 좀 그림을 단조롭게 그리면서 내용이 복잡하게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주제도 복잡한데 그림 또한 굉장히 복잡하게 가면 내용이 중첩돼서 읽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서 나왔던 그림들보다는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하지만 아기자기하게 그림을 많이 잘 채워져 있어서 내용을 약간 가볍게 가되 귀엽고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자 라는 전략을 짠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봐도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죠. 이렇게 동물 주제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칸만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아야 하고 캐릭터들의 귀여운 혹은 다양한 독창성 있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보여줘야 될 게 많았던 주제였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재치있게 잘 풀어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 표현에 이어서 칸만화까지 우수작들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은 지금은 다 어엿한 대학생들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합시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을 맞아서 7월, 8월 연합시험을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합시험들도 힘내서 좋은 점수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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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